제주의 겨울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난방비인데요. 제주 시내권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긴 하지만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충전가스를 사용하거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지내면 난방비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통 전기난로를 사용하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능한 따뜻하게 입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주 겨울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샤오미 전기난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언박싱이고 뭐고 전기난로를 바로 꺼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직구 전기난로의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전기난로 제품은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어댑터가 녹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다행히 제품 안에 들어있는 어댑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녹거나 열이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을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안전하게 만든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샤오미 최신형 전기난로입니다. 제가 전기난로 제품을 그동안 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제품이 디자인이나 형태면에서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굉장히 낮죠?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집에 설치해두면 시야에 별로 거슬리지 않아서 굉장히 좋고요. 시야에 거슬리지 않아서 굉장히 좋고요. 벽에 밀어두면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광활한 발열 부위가 보이시나요? 발열 부위가 넓기 때문에 빨리 따뜻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난로를 들고 있는데요. 무게가 별로 무겁지는 않지만 양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길기가 참 편했을 텐데 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 제품은 최신형이긴 하지만 기능을 다운그레이드하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전기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창 없습니다. 시간 예약기는 없습니다.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이거 보이시나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레버만 아주 심플하게 달려 있는데요. 레버를 가운데로 하면 전기난로 전원이 꺼지고 출력을 1100W, 2200W 이 정도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기능도 단순하고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이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IPX4 방수 등급이라 물을 쏟아 붓는 건 안되겠지만 물이 튀는 정도로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샤워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온도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난로를 들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전기난로가 살짝 기울어지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중국 제품이고 직구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저는 이 제품을 2주간 밤마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만족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코일이 빨갛게 열이 나는 제품은 빨리 뜨거워지지만 공기가 같이 타기 때문에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현상을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건조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열 부위가 아주 뜨겁지 않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 적다고 할 수 있죠.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건 전기난로를 틀어두면 공기가 뭐랄까요? 포근해지는 느낌이 생긴다고 할까요? 저는 너무 뜨겁거나 전기장판처럼 바닥이 뜨거우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이 제품은 공기 자체가 포근하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수면의 최상의 수면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100W를 출력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대략 20에서 21도가 되는데 저는 이 상태가 덥지 않아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2200W 출력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27도, 26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좀 덥게 느껴져서 저는 1100W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넓은 공간은 커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실에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1시간에 0.5도가 오를까 말까 정도였는데요. 실내 공간에서 사용을 하겠다면 한 4대나 5대를 켜놔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대를 사용한다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그렇지만 침실이나 원룸 같은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을 틀자마자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이고요. 침실에서 사용을 하면 대략 20분이나 30분 정도 틀어두면 자기 딱 좋은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침실이나 원룸에 딱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어 저 전기잘로 나쁘지 않네 나도 구매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난방비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전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그냥 보일러를 따뜻하게 틀고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타이머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시간을 맞춰두면 전기세를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타이머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굳이 전원을 꺼야 하고 혹시라도 전원 끄는 걸 잊어버린다면 제대로 된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타이머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을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전기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끝! 끝!